이제 가서 봉을 찾으면 여기 와서 열어봐야겠네 그냥 가져와! 2층 6학년 교실! 사라 놀아 올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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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학년 교실인데? 학년 여기다 이거 왜 이렇게 전가? 6학년까지 가야 돼 형! 우리가 검모예빡하고 우리가 아예 겁주면 사는 거 어때요? 귀신들한테? 아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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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보인다! 다 보인다! 야 이거 무슨 소리야! 여기 와! 아이 잠깐! 빨리 해! 나 심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! 야! 아니 그거야 진짜! 걷으려고! 걷으려고! 이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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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안합니다. 빨리 와. 아무튼 제가 먼저 가볼게요. 오케이. 아 쟤 어떻게 저 아줌마. 진짜 사람이야. 저기요. 저기요. 그만 울어요. 저기요. 아니 아니 잠시만요. 저기요. 우리끼리 힘 빼지 말자. 형. 우리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저기요.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울지마. 울지마. 나 너무 힘들어. 나 너무 힘들어. 형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저 사람한테 마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 저 여기 들어와서 하자 그러면. 아 여기서. 들어와서 하자. 그럼 나 나가기 없게. 알았어. 가위바위보. 진짜로. 자 여기까지 나오고. 아니 그냥 가자. 가위바위보. 빨리 걸어 빨리. 내가 젖잖아요 형. 내가 목 냈잖아. 망했다. 빨리 빨리 가서 빨리. 야 너 진짜 멋있게 해야 돼. 왜 그래. 왜 그래. 왜. 여기 문자 있을 거야. 여기 어디 있을 거야. 꺼내봐요. 꺼내봐요. 빨리. 왜. 이거 땡기니까 뭐가 나왔어. 아 나 지금 식은땀 나. 형 우리 빨리 문자 찾아야 돼. 여기가. 아 땀 나. 아 땀 나. 아 땀 나.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. 어어어 어 어어어어어. 어어어어 어어어. 아. 좀 해 봐. 형아 좀 열심히 찾아줄래? 열심히 찾고 있어요. 그럼 문제 떠나야겠어. 나 집에 가고 싶거든. 여기 있네. 찾았다. 와서 와서 내려와서. 아 그래? 혼자 보지 마십시오. 오케이. 가는 길은 거 없겠죠? 가는 길 조심해라. 아 그래? 혼자 보지 마십시오. 아니 앞으로 알지. 뭐 이상한 거 많다 되게. 두 곳곳에. 없어 없어. 가는 길은 없어. 너 계단해서 한 번. 큰일 나. 오케이. 아 대박. 알아요 브라더스.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.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.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. 아 진짜 씨. 아 진짜 씨. 아 아 야. 진짜 씨. 아이 뭐야 아이. 우리 안 무서웠어 우리는. 거짓말하지 마. 진짜로 하나도. 요약거리고. 뭐예요 뭐예요? 뭐야 뭐야. 그냥 기싸우면서 이기면 돼요. 울었는데.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. 울었어. 살이.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박형. 머리가 많이 망가졌는데. 약간 눈을 잘 치셨는데. 둘 다 눈이 충격이 있어. 울었어 울었어. 얼굴이 사색이 됐어. 울었어. 울었어. 울었어.